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긴 하다. 수호군? 주경이 만나러 왔어? 아이고 일을 어쩌나 주경이가 집에 없는데. 그래요? 그럼 가 봐. 잠시만요. 아니 내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 내 친구의 친구가 남친이 생겼는데 내 친구의 친구가 갑자기 내 친구의 친구 남친을 좋아한대. 내 친구랑 내 친구의 남친을 사귀는 걸 모르는 상황이고 내 친구의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사귀는 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난 언더스탠드 어? 아잇. 나의 미래의 모습은 나의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.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식탁에서 화목하게 햇빛이 쨍쨍한 날 밥을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네. 내가 차려야지. 내가 정말 한 오첩 반상. 오첩 반상 이렇게 막 차려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먹이는 게 나의 약간 미래의 그런 목표가 좀 있지. 저도 잘해 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